안녕하세요. 임페인서의 나무현입니다. 네. 식무길 온 콘서트 둘째 날입니다. 앞에 저렇게 시끄러운 노래를 부르는데 자꾸 앞에서 저희 멤버들이 응원을 왔어요. 이성열 목소리가 관객이 지금 많이 없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네. 조금만 자제해 주시고요. 관객 네 분 조금만 자제해 주세요. 신나는 건 알겠으니까요. 뭐가 미안해. 가만히 좀 있어봐요. 네. 식무길 온.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. 여러분 오늘도 다시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제처럼. 네. 나무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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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많은 기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오늘도 역시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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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혹시 경호원분들 계세요? 여기 네 명 좀 끌고 내보내주세요. 네. 저 티켓은 있으세요? 네. 네. 대답은 잘하네요. 어디 사신 누구세요? 서대문구 이성열이. 서대문구 이성열 씨랑 서대문구 이성종 씨랑 구리 장동훈 씨랑 용산 김성규 씨 오셨네요. 괜찮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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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이 못해주시는 거 여기 네 분이서 지금 다 해주고 계시니까 너무 걱정 안 해주셔도 됩니다. 응원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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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고마워요. 이제 본격적으로 식무길 온 두 번째 공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네. 어머니 이제 저도 날이 좀 더우니까 네. 부탁드립니다. 네. 이제 옷을 좀 벗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